덩크로우 빈티지 네이비 제품 이미지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지는 11가지구요 평소 즐겨 입는 바지 스타일하고 신발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시면 구매하실 때 참고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제품 리뷰는 따로 할 거구요 제품 리뷰하면서 1999년에 나왔던 비슷한 톤의 덩크로우 제품하고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이징 된 듯한 느낌으로 나오는 제품하고 실제 한 20여 년 신어서 에이징 된 제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